울산 공고와 울산과학대학 12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. 그 경험을 기초로 꼭 이번에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우리 집권당에서 울산의 이해를 대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울산이 다가오는 북방경제 시대에 세계 최대의 중심 액체 항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북방경제위원장을 맡은 저 송영길이 박성진 후보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성진 후보에 강력한 지지를 호소 드리겠습니다. 코리아는 코로나를 이깁니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